부지런하게 뛰어갔더라면 과반하게 타고 3루시 킬러옹이 안탑니다 3루주자에게 호흡으로 홈인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차일목의 1타점 적시타 2대2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오늘 재미있는 경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의 조금전 플레이가 더욱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안 뛸 주자는 없고요 운이 많이 안 따랐는데 너무나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뛸 만한 상황에서 뛰었어요 볼카운트 1, 2에서 4구째 잡아당긴 차일목 승루수 김태환의 키를 한 번에 넘겼습니다 굉장히 빠른 타고였군요 네 좀 처음 상황에서 지금 기아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기아 타자들이 잘 쳐내고 있고요 거기에 김성경 선수의 공이 조금씩 가운데는 모르기 시작했어요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쉽죠 그럼요 자신이 이름에 있었으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8번틱차 밖에 나우면 就是 8번틱차 밖에 나 감사합니다.